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수요일 매매 영상입니다. 이번 한 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라 영상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nbt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푸른 기술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푸른 기술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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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아해운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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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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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에이직 랜드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11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 매매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계좌 변동폭이 가장 심했던 날이었는데요. 영상 편집은 하지 않았지만 LB인베스트먼트 매매 이후 오후장에도 열심히 매매해서 복구했다 다시 마이너스 갔다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다행히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간간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미 있는 매매가 있으면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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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